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어제는 부산에 가서 우리 국민혁명당 창당 관계에 대해서 부산역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저께 월요일날 제가 화이자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불안했는데 저녁에 자도 꼭 약을 먹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약간 노곤하긴 했지만 애 모르겠다고 그냥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서 무난하게 연설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컨디션이 좋고 해서 이제 코로나 1차 방역은 끝났다 하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각에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우리 정광훈 국민혁명당 대표께서 창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막 돌려보시면 현장 중계가 나오거나 아니면 갓 끝났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앞으로 우리가 창당하려고 하는 국민혁명당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런 광고 보셨죠? 이 광고가 국민혁명당 12개 정책을 설명하는 광고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전국의 253개 지역구의 조직책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50만의 광화문의 세력을 정치적으로 수렴하고 수용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보니까 우선 우리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나가는 뉴스를 간단히 코멘트하자면 여당에서 드디어 개언론을 끄집어내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좀 견지하는 의미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세균, 이낙연 두 대권 후보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암중적인 지원을 힘입어서 사세상 내각제 개언론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내각제라기보다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에게 약간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국자들의 각성을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엊그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전 의원위원장으로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2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발표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출당을 요구하는 송영길 대표는 이런 긴박하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가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정권 말기에 들어서자 문 대통령의 레인덕이 가속화되고 이제 청와대 말도 잘 먹히지가 않고 그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 그러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보셨죠?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에 취임 후에 34.9% 최하의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의 정치적 장악력은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어하는 것은 나랏빛 문제인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에 취임했던 2017년에 우리나라의 나랏빛이 660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서 2020년 작년 말까지 해서 거의 한 180조 정도가 늘어나서 846조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추세로 보자면 올해는 천조를 육박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아주 형편없이 올라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래프가 아주 치솟고 있는데 이 돈을 지금 1,4분기에 약 33조의 추가 세수가 있어가지고 금년 말까지를 따지자면 약 120조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데 이것을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이걸 갖다 써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3조쯤 되면 1,4분기에 한 20조는 국채 빚을 좀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무슨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무조건 생각하자고 이거 추가 경쟁 여산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에게 뿌리는 자금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선거를 염두에 둔 집권당의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나라가 곡관이 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나머지 들어서서 곡관문 막 열어놓고 자기를 맘대로 쓰고 자기 떠날 때는 그냥 내몰라라고 가버리겠다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의 국정혁신 12개의 정책은 지금 창원에서 정광원 대표가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에 기반해서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박정희의 개발정신 소위 산업혁명을 위한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혁명당의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어제도 제가 부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승만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 없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6.25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건설로 가게 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뭐 다른 걸 다 그만두고 그러고 어제는 제가 경부 고속도로 설명을 했는데 다른 예를 오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 원료, 집안에서는 뗄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전국의 산해가 헐벗었습니다. 아주 민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름에 홍수가 남아 그냥 물난리가 난리 법색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강제적인 수법을 거의 동원해서까지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식수, 나무 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세요. 늘 푸른 나무가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이게 박정희 대통령 작품입니다. 심지어 저쪽 강원도 어디 가면 전혀 나무가 자라날 수 없는 그런 등성이를 그냥 얽어 가지고 그냥 밧줄로 얽어 가지고 흙을 집어넣어서 어거지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지금 가면 기가 막힌 나무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이만큼 맺는 것은 성각자들의 지혜와 결단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는 이 한반도를 자유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자유통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확충할 뿐만 아니라 북한도 이 자유민주주의의 물결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완만한 사회주의 정책을 채택해 가지고 남한하고 그냥 거짓말투성의 계약 무슨 조약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지하게 접근하라는 겁니다. 엊그제 미국에서 나오는 무슨 보고서를 봤더니 미국의 국무성 당국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영어로 trust. T-R-U-S-T.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나면 돌아서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거래를 하고 외교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가지고 장난치고 하는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이거 이거 하는 조건하고 딱 전제하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적과 적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로 해서 예스 하고 사인하고 나서 돌아서는 이런 건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인가요? 요새 국무위장도 새로운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1년 남지 1년 조금 부족한 임기 동안에 하여간 미국과 북한 간에 무슨 대화를 만들어 가지고 공을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써요. 참 애잔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북한하고 나름대로 평화적인 접근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벌렸던 그런 대북 접근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 대통령이 말년에 자기 임기 말에 어떻든 간에 북한의 김정일하고는 한번 만나서 뭘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를 무릅쓰고 했습니다. 그때 평양방문준비단 단장이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북한당을 밟기는 했어요. 밟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협정을 했는데 그때 대충 계산하기로 약 15조의 돈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후에 거의 그것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는 북한하고 무슨 협상을 하고 뭘 하고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을 빵꾸고 나서 뻥거라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엊그제 우리 남북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200 몇십억 등 대한민국 재산이 폭파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방향무인하고 방제하고 인정사정 모르고 그냥 꼭 산적대처럼 일을 벌이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통일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는 우리 당의 정권을 맡게 되면 주사파를 척결하고 한미동맹의 결속을 강화해서 그 힘으로 북한하고 당당하게 덤번들려고 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문을 연 것은 중국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미국의 민주당이 아니라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던 공화당이 열었습니다. 닉슨과 키신저가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닉슨과 키신저는 당시에 중공은 불구 대천지 원수로 싸움에도 관계없다 하는 정도의 그런 대책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적과 적이 또 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은 그냥 살살거리고 좋게 하고 안 됩니다.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헛된 망상을 하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엊그제 와신동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맞이 못한 듯이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좌우당 간의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미사일 시스템 개방하고 그 정도의 가벼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일을 하지 말고 조용하게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문재인 시 개인을 위해서나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감하면서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남산의 예장공은 거기에서 우당 선생의 기념권을 제목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장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기자들이 가서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쫓아갔는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별다른 얘기를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당 기념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게는 아주 쓰라린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1992년이니까 지금부터 19년 전인데 제가 종로에서 당시에 이종찬 의원하고 선거에서 맞붙었습니다. 그 양반이 4만 표를 따고 제가 3만 표를 따서 2등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선거 부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고소를 하면 거의 1000% 보궐선거를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하 각신문에 대서특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뭐랬이 뭐냐면 김경재 후보가 당시에 유명했던 신인 가수와 무슨 스캔들을 벌렸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말도 되지 않은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한 건데 바로 그 문서를 돌리는 게 우당 기념권이었습니다. 종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종로에 있는 우당 기념권에 대해서는 좀 쓰라린 추억이 있는데 다행히 그 우당 기념권이 남산기숙으로 옮겨진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종찬 의원은 그때 선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명박 의원에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 정치적인 굴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우당이 이종찬 의원의 직계 선조도 아니더군요. 이종걸 의원의 선조라는 걸 그 후에 알았습니다. 아무튼 우당 선생이 좋은 데 있어서 국민의 추앙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ixture